자 여기에서는 월 파운드가 아니라 빙 파운드 자 여기에서는 여기서의 뎀은 어 여기는 인센티브 를 이야기 하는거죠 이 뎀은 강조용법이에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지 않을 때 목적어는 근데 영화에서는 두개지 전치사나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 이거를 강조용법 이라고 하는거에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보통은 그 강조하는 명사 바로 뒤에 붙어 주는데 인센티브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된거구요 요거는 이제 전치사 뒤 잖아 목적어 자리인데 사람이랑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건데 후치 수식 그러니까 이 동 인센티브 뒤에 있는 더 높은 의도 그러니까 더 그 고상한 의도 더 높은 수준의 의도 자 이렇게 후치 수식 들어갈 때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거고 얘는 주격관대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다른 대상이요 주어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당연히 주어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벌써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왓을 써야지 됐은 완전할 때만 명사절 됐은 완전할 때만 쓰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제공 되었다 보상이 제공 되었다 수동 이죠 수동 당연히 수동 태를 써야지 목적어 없잖아 그죠 해석을 해봐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어필 얼리로 어 요거가 받아주는게 공룡뼈의 몇몇을 발견했다 죠 근데 이게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근데 얘가 복수인데 어퓨는 복수 개념 이랑 쓰이고 어릴은 단수 개념 이랑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가 없어도 그것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인스테드 어브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추가적인 스크롤들이 발견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엄밀하게 그니까 이제 그냥 후치 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이 스크롤 추가적인 이 스크롤은 여기서 그 사회 사본을 얘기하는 거구요 음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두루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양 그 저기 뭐지 그 갈대 그거에다 쓰는 거 갑자기 까먹었다 자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이 전치사가 이거고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고 에 목적어 동명사구요 여기에는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에요 근데 후치 수식으로 해석해도 그냥 그냥 상관은 없어요 정확한 해석은 많은 추가적인 스크롤들이 주어니까 주격으로 들이 발견되어 지는 것 대신에 이게